제1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 홍법사에서 폐막했습니다.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조직위와 사단법인 한나라 문화재단은 지난 24일 홍법사에서 제1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.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일 세 나라의 다도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차 문화 발전에도 밑거름이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폐막식에서 다양한 차를 체험하는 천일백가 누리차부회를 비롯해 차를 마시며 시를 노래하는 칠환다가 한중일 선차다담, 승모,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